질 것 같은데?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뽑은 사람 더 잘 될까? 1분 7초 챌린지 에스쿱스를 애교라 버논이와 대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농구 게임인데요 간단해요 룰은 1분 7초 동안 누가 더 많이 넣는지 대결을 하면 됩니다 준비됐습니까? 예스 예스 시 시작 시작하자 보겠습니다 시 시작 시작 녹았어? 하나 둘 둘 셋 아이씨 둘 질 것 같은데? 안 돼 셋 넷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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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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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iser 여섯 круг 에스쿱스 리겨라, 버너씨 나름 생생했어 탈락 아 이게 한 명씩 다 이렇게 대결하는 거야? 아니 그건 아닌데 너와 내가 고른 거 나 공이 왜 이렇게 세지? 이렇게 1분 챌린지는 에스쿱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